어떻게 태어나요? 도망갔지 어떻게 태어났지? 회사 R이에요 아까는 R이었는데 제가 촬영하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밥 줘야겠다 밥 어? 뭐야 뭐야? 뭔가 말하는데? 말만 많아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시끄러워 아 똥 샀어 똥 샀어 어떡해? 근데 어떻게 치워야 돼? 어? 알았다 치웠어요 전 원래 치웠잖아 아 이렇게 하는구나 밥 줘야겠다 밥 안 걸렸어 안 걸리면 어떡해? 죽기 직전입니다 주사 맞았어요 어 나왔어 나왔어 밥 먹어야 돼 아 아 과자 쳤어 오 좋아해 좋아요 주로 다 먹었지 어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